제 11회 경북 영상 컨텐츠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1920년대 우리나라 최초 피규어 스케이터들의 성장기를 다룬 정혜원씨의 조선 어른왕이 대상에 선정됐습니다. 최우수상은 청도 소싸움을 주제로 한 최형규씨의 청도에는 우리가 있소가 차지했습니다. 대상과 최우수상에는 각각 천만원과 600만원의 시나리오 창작료가 지원되며 공모전 수상작은 영화진흥위원회와 영화제작사, 작가협회 등에 배부됩니다. 시상식은 오는 27일 영주 무선마을에서 열리는 포크에듀 필름 페스티벌에서 진행됩니다.